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부는 무편집본이죠. 사실 2부도 제가 글을 예쁘게 다 수정을 했어요. 보기 편하게. 근데 왜 일부로 무편집본을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 글을 쭉 만지다보니까 느낌이 이상한거야. 이게 진짜라면 쓴이한테 참 미안한 말인데 너무 인위적이다. 주작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댓글을 봤더니 역시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그냥 가져오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져오겠습니다 했으니까 가져온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의심을 한 이상 만지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겁니다. 다시 만드는거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죠. 원지. 회사 동료에게 누룽지 받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후기. 위에 글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전에 위가 안좋다고 했더니 회사 남자 동료에게 누룽지 받았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지금 막집에 들어와서 글 남겨요. 아 참고로 이 누룽지는 그 동료분이 직접 구워가지고 주신게 맞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위 안좋다고 하니까 주신거에요. 저희 팀이 총 4명인데 항상 점심을 같이 먹다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위가 아파서 약 먹는 중이라고 했었어요. 암튼 그 이후로 커피랑 쿠키 하나 사드리고 회사 메신저로 위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다음에 제가 밥을 한번 사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누룽지 하나에 밥까지 사요 이러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이씨 나 혼자 김치국 차 마신거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이죠. 그 동료분이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일 끝나고 우리팀 같이 회식하면 어때요? 이렇게 회사 메신저에 글을 띄우더라구요. 팀원이 4명이 나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넷이 다같이 퇴근하고 이자카야에 갔어요. 거기서 그분이 저는 위가 안좋다고 하이볼이나 가볍게 한잔 하라고 하면서 하이볼 한잔 시켜주시고 다른 분들은 소주를 드셨구요. 9시 좀 넘어서 다들 집에 가지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저 이제 위 아픈 것도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한잔 같이 더 하면 안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고 이러면서 다들 일어나더라구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직원 두명 먼저 택시 태워 보내고는 그제서야 그럼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이차를 하자고 이러는거에요. 그 잠깐 사이에 저는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이차가서 열두시 넘을 때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왔어요. 저는 또 이차에서도 위 아프다고 하이볼 한잔 시켜주시고 그분은 소맥 몇잔 더 마셨어요. 그냥 수다 떨고 놀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그 누룽지 저 생각해서 구워주신거냐 그렇게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면 받는 사람 오해한다 라고 슬쩍 말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쓸데없이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둔해요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하는건 쓸데있는 친절이었냐고 하니까 당연히 쓸데가 큰 친절이죠. 진짜로 쓸데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냥 친절한 사람 절대 아니고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MBTI도 ESTJ라는거에요. MBTI 지긋지긋 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저기 관심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저야말로 자기를 오해하는거래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는 위아래 몇살까지 오케이예요. 뭔소리야 그래 이렇게 물어오길래 저는요. 아니야 마음통하면 나이는 상관없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일상대화 나눴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T성향인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F처럼 대하게 된다고 자기도 이런 자신이 적응이 안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 가는길에 아니 잠깐만 ESTJ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그런데 자기는 성향이 T다 아 ET인가? 어 죄송합니다. F처럼 하게 된다고 자기도 이런 자신이 적응이 안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 가는길에 편의점에서 술 깨는 약 하나 사가지고 집에가서 먹으라고 주셨고 택시도 잡아가지고 태워주셨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니까 그분이 택시로 아니 톡으로 택시번호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 사소한거지만 왠지 또 설레더라구요. 꽁꽁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답톡을 보냈는데 간단히 잘 들어가세요 라고 답톡이 왔어요.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화장 지우고 씻고 이제서야 후기를 적어요. 그동안 그분이 별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완전 까인건 줄 알고 완전 소심해져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 그리고 2차 술값을 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계산하셔서 나가는 길에 제가 카드를 꺼내니까 자기가 계산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계산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술이니까 내가 사고 다음에 밥으로 사주세요. 이러더라구요. 이거 다음에 또 보자는 거잖아요. 으아아아 저 이번 크리스마스엔 드디어 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보내는 거 같아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25년 전에 올라오던 인터넷 소설 같은 느낌 댓글 1번 그래 그래 누룽지는 로맨틱한 음식이지 누룽지맨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2번 로맨스 소설 쓰는게 취미인가? 아무튼 종특이야 종특. 어머 행복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일단 그지 같은 소리 듣고 싶으면 아줌마들 모여있는 수영복 카페 가가지고 써발기라고. 데덕 혼자 라면이나 끓여 차 먹어 이 신네 나는 시끼야. 2번 울어? 울지 말고 힘을 해. 나한테도 언젠가는 안 올 거야. 3번 그리 뭔가 귀여워요. 너무 좋을 때에요. 마음껏 행복을 즐기세요. 네 됐으니 그동안 별 말 없으셔서 저 혼자 실망했다가 갑자기 오늘 이러니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두근 가려요. 4번 솔직히 주작 같은데 이게 진짜라면 이제 후기는 올리지 마세요. 그 남자분 연예예기 인터넷에 올리는거 알면 쓰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연예예기? 기본적인 말도 못쓰는 분이 훈수를 두는게 참 뭐랄까. 개그네요 개그. 2번 와 미친 연예예기 진짜 이거 썸 종료 버튼 아니냐 이거? 5만점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주작이라서 들킬 일 자체가 없어요. 4번 야 연예와 얘기 둘 다 모르는거야? 아니면 뭐 비슷한 발음인데다가 쓰기 귀찮으니까 예 이거 한 글자로 통일하기로 한거야 뭐야? 연예예기 저기요 님아 제가 지금 말하는거 비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맞춤법 공부 좀 하세요. 물론 저도 틀리는게 많은 사람이지만 최소 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찾아보기라도 해요. 요즘 틀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야 님은 이해가 안돼 이게 뭡니까 세상에 연예예기 5번 어이거 회사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이 쓴 글이 확실하구만 6번 그랬더니 무슨 누룽지 하나에 밥까지 사냐고 거절하시더라구요. 나 여기서 가슴 찰랑했잖아요. 어쩔거야 책임져 후기 더 가져와요 대저끌 개 오글거리는데 무슨 야 너 쓰리지 주작질 작작해라 7번 님 근데 몇살이에요? 말투가 최소 45 같은데 45은 무슨 최소 황갑으로 보이는구만 끌 끌 끌 끌 어이 아줌마 애 지금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밥이나 해 먹이세요 하 이거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거 아니죠 사실 1부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맨날 거지같은 시궁창 글만 올리니까 달달한 것도 한번 올려보자 싶어가지고 꼭 참고 이렇게 문장을 좀 다듬어온건데 야 2부에서는 이게 안돼요 뭔가 본능적으로 물론 제가 틀린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신뢰가 되는건데 그러면 스니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름 그지같은 씨 아휴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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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